쪼커님의 운전자였죠 그러면 네 그럼 이번에 오더 하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우선거를 쪼커님이 오더 하세요 프벨로 아 뭐야 프벨 상가 뭐야 상가적으로 한 곳이다 공장? 공장? 상가요? 팔고? 공장으로 가죠 공장으로 공장에 차가 없는데 닦으면서 왔죠 근데 공장 아무도 안 떨어지는데 뒤쪽에 경찰차인데 저 공장 쪽으로 일자 공장 한 명 확인 확인 저거 제가 닦을게요 한 명밖에 안 떨어졌어 저거 발전소 발전소로 떨어졌어요 그 초입부분에 한 팀 떨어졌으니까 상공장 계신 분 조심하시고 살려줘 살려줘 에이 너 총 없지 나 총 먹었는데 주먹질 한다고? 일로와봐 뭐 얘네 두 마리 주먹질하거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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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입 쪽 주유소 아 도망가야겠다 주유소 어 컷 두 마리 다 컷 총소리 아 폐소리 타이바이 있으세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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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갑시다 갑시다 우리도 여기 방향이 어디에요? 자꾸로 갑니다 NW 방향 여기 폼장으로 못 쓸거에요? 잡고? 여기 여기 앞에 앞에 여기 가야겠다 자꾸로 갑니다 경찰차 도리 경찰차 도리 다운? 다운? 다른 애들 앞에서 네 저희 갈게 혼자 있는 분 저희인데 온다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저희 백을 까줘야되요 한 마리 내렸어요 이거 양각 재야되요 나갑니다 아 여기 경찰차 보이고 자 양각 하나 꺼 아니 로그런이 못하신다더니 엄청 잘하시는데 아 저 개초보예요 저 한지 지금 30분 됐어요 점심시간이 계속 바뀌는데 아까 전에는 아까 전에는 5시간인거 같았는데 아 지금 30분 됐어요 30분 재밌네요 하이즈 오케이 준비 완료 이 차에서 연기나는데 있어요 매그넘 있어요 매그넘 매그넘 있는 분이 두번째 자리로 제가 제가 이번 갈게요 자 이제 한번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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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그넘 분이 매그넘 자리에 타셨어 자 그래서 쪼커님 저희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고요 이거 그냥 운전 때려야 쪼커님들이죠 어 그러면 되겠네요 아 잠깐만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빨리 주세요 빨리 열쇠 내놓고 아니아니야 빨리 열쇠 맞겠어요 자 제가 가겄습니다 아 그래요? 아 열쇠 내놓고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아니 기사처럼 제가 딱 모셔야지 제가 제가 디바궁 보여드리는데 아니아니야 제가 모실게요 그냥 네명 채워놓고 디바궁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일단 크랜벨이 한번 아 일단 크랜벨 말고 저 옆에 옆에 그 뭐야 쇼핑 저기 뭐야 아 예 알겄습니다 응 전 한번 쓸어버려가지고 여기도 생각보다 아플레이스라 아 차들 엄청 많아있던데 여기 저기있어도 건너오고만 네 없나? 이미 털었네 털었네 털렸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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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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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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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쟤네 방금 피 터졌거든요 쟤네끼리 쏬나봐요 쟤네 저 내릴 각채께요 여기 오더우먼이 오더를 말씀해주세요 여기 여기 앞에 숲 앞에 숲 앞에 숲 앞에 숲 들어와가지고 저 내립니다 아 내릴까요 내립니다 저는 아 그럼 내려야죠 뭐 나 왜 샷건이니 쟤네들 다 죽었어 하나도 어디잇 하나도 안쪽 하나도 안쪽 하나도 안쪽 한 명 개 삐 한 명 더 다 죽어 다 죽어 잡았어 잡았어 아 얘네들 너무 불쌍해 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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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이십일짜리 차를 타겠습니다 전략 전략적으로 활용할게요 이십일이다 이십일 어! 하하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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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깔끔하게 타밍하셨네. 같이 지어. 출발.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쪼커님? 어, 이제... 뭐야, 우리 왜 여기 있어요? 어, 쫓겨서 여기로 왔잖아요. 네, 저기 가죠. 다시... 어, 스펙 실타말고 저기 주유소 있는데 한번 가죠. 주유소? 어, 총소리. 어, 저희... 쇼핑센터에. 어, 저기 경찰차, 경찰차, 경찰차. 내렸다. 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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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아, 저기 뚜벅이다, 뚜벅이다, 뚜벅이다. 뚜벅이 조주로 와죠, 뚜벅이. 뚜벅이, 뚜벅이다, 저. 큰 돌, 큰 돌에 내리세요, 큰 돌. 큰 돌에 내립니다, 저. 내릴게요, 내릴게요. 일단 차부터. 하나, 둘, 셋. 오케이. 저희, 저희 차 빼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차요? 빼야죠. 컷.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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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하나 컷. 뒤쪽에 갑니다. 뒤에 한명? 뒤에 하나 컷. 하나 컷. 하나. 뒤에 한명이에요? 한명 한명 한명. 와... 바위도 있는데 쟤? 거기에서 피가하면 죽지 않아요? 제가 갑니다. 어, 간다 간다. 아, 간에 간에 간에. 경제차랑 오토바이, 경제차 두 대. 오토바이 타고 갔어, 오토바이 타고. 어, 경찰차 두 대. 누구 테이프 있으신 분. 테이프 없을. 빌백제로 많으신 분. 일단 저희 빠지고 가지, 여기 너무. 일단 빠지고, 빠져서 빠져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갔어요. 저기 SE 방향 경찰차 보이는데, 저거 매그넘 하면 안 돼요? 저 따라가요, 그냥. 갑니다. 저기 S 방향. 어, 뚜벅이 뚜벅이. 어. 뭐야. SW 방향 수반에. 뚜벅이. SE의 차. 여기 여기 뚜벅이, 뚜벅이, 뚜벅이 보이죠? SE의 경찰차, 경찰차. 에, 뚜벅이 두 명. 오케이. 아, 내려면 안 돼. 내려면 안 되는데. 내려면 안 돼요. 우리 이거 두 명 가서 봐야 돼. 두 명 딱 갔어요. 두 명 딱 갔어요. 출발. 출발, 출발. 렛츠고. 피종 아웃. 예, 피종 같고. 고고고고.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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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하나 커. 쎄, 쎄, 쎄.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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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어딨어. 아, 뭐야. 와, 나 투템 났어. 오, 차 구른다, 차 구른다. 한 대. 오, 차 불 탄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다운. 차, 차, 차. 차 불 탄다. 태워. 차 불 타니까 터뜨렸습니다. 뽈뽀 있어요, 뽈뽀이에요, 여러분. 한 분 죽으셨어요? 어? 어, 안. 우리, 우리 메인 30분 하신 분. 로고런이 너무너무너무. 좀 싸우는 걸 너무 좋아하시네. 예, 저희 클랜 특성상 전투 미적이다. 아니면 찍고 운전하실래요? 아뇨, 아뇨, 아뇨. 저는 혼자 달리는 걸 즐기는 상황이라서. 역시. 혼자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굴러도 욕 먹을 일이 없어. ㅋㅋㅋㅋㅋ 두명 타면 차가 무거워지는 거 같은데. 약간. 어. 어, 왼쪽. 저기 샷건, 뚜벅이뚜벅이뚜벅. E&E. E&E요? 어. 저 앞에, 앞에, 앞에. 한 대. 두 대. 다운. 컷. 어, 저기. 지프. E.S.E. 저거 터뜨릴까요? 안타고 있는거 같은데? 차키 있어요 차키 오른쪽 오른쪽 안에서 쏘는거 같은데 일단 시가전은 나중에 하죠 네 시가전은 가고싶지않아 떨어졌나요 벌써? 폭격 떨어졌어요 아니 그... 에어드락 떨어졌어요 아이고 민가 아니면은 저쪽 강이 있는데 진입 어 저기 어 저기 에어드락 붙고있는거 같아요 저거 딱 끌어가요 두명 어 점프터 했다 오케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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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여기있어 여기있어 앞에도 있어요 아니다 폐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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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저도 한대요 샥! 어 뭐야 우리팀이구나 여기 한명 여기 있었거든요 울타리 어 여기 한명있다 울타리 선선이 봤죠? 저거 못봤는데? 여기 울타리 울타리 바로 앞에 울타리 여기 울타리 여기 왼쪽 여기있다 다운 한명더 한명더 건물안에 다운 어 나이스 펀팅하는지 보시고 없어요 없어요 여기 안에있어요 어디어디? 점프하는데 이 건물안에 쟤 저있는데 바로 쟤 저있는데 바로 잘랐어요? 하나 잘랐고 또 하나있어요? 두명 잘랐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에어드로 확인할게요 다시 쇼핑 쇼핑센터에 있는데로 갑시다 딱 여기서 나오다가 그냥 딱 닦아버리죠 야 언덕에 있나? 딱 걸쳤다 어 저기 딱 저기 올라온다 네 일단 폭격같은거 조심하시고 어 쟤네들 우리보고 오네 네 오네요 메그넌 메그넌 여기있었어 메그넌 메그넌 고고 한명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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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다운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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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팅때문에 저 쟤네들 쫄았어 쟤네들 피감아야되요 한명다운 세명딱갔어요 한명도 있다 잡으러 갈게요 저기 언더위에 경찰히 다 보이죠 여기 언더위에 가있을게요 아 근데 여기 숲에도 있네요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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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앞에 지금 엎드려있어요 하나 둘 셋 고! 로드킬 일단 바로 타야 돼 오케이 하나 컷 갑니다 다 컷이에요 거의 컷 다 컷이에요? 스나 들고 있는데? 스나 한 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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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요 왼쪽으로 빠졌어요 헌팅이다 오케이 세명 딱 다운 또 있나요? 안보여요 일단 안보여요 일단 스나 들고 있는데 딱 같고 저쪽 이제 하나 남은 딱 하나 한 명 남은 한 명 남은 아까 ESE쪽 바위에 한 명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 저기 있다 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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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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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뭐 제가 양각 제프로 갑니다 제가 양각 제프로 갑니다 디바 궁이다 이거나 받아라 한 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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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킬 좋았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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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